정체를 알 수 없는 풍선 형태 비행체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격추시킨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공 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의 미상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비행체는 상업용 광고풍선과 같은 모습으로 자체 동력장치 없이 기류에 떠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출발 후 북한 지역을 거쳐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